지금 밖을 나왔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발에 똥물이 묻어가지고 바닷물에 좀 씻고 가도록 할게요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론이 저를 에버리츠로 불러가지고 에버리츠로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흡니다 오케이 빨리 아이고 지금 잠깐 여기 밑으로 숨었는데 아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큰일이다 비 오는 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옷 다 젖었어 오늘 처음으로 짐벌을 썼는데 바로 다 젖어버리네 비가 멈출 때까지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저기 저 끝이 에버리츠거든요 가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옷도 이미 다 젖었고 그래서 그 앞에 로꼬로꼬라는 식당에 잠깐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 직원들이 잠깐 비 피하고 휴지도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 조식 먹기도 너무 좋고 왜냐면 해변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왜 그래 와 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샤워기를 나한테 이렇게 대는 줄 알았어 진짜?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게 와 시간 없지 어? 숨을 하는 시간도 없어 숨는 시간도 없어 숨을 곳이 없었어 숨을 곳이 없었어 이거 봐 아까 마저 왔는데 날씨 너무 좋았어 근데 나 우산 가져왔어 그러면 저기 가자 우산 쓰고 에버리츠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렛츠고 바이바이 땡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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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가자마자 쪄졌어 내가 거기로 가자 이리 와 알았어 오! 다모사 다모사이는 어디야? 야옹이 땡큐 여기 사장님 헬로우 뽀 땡큐 여기 와 으악 으악 어떡해 야 잊지마 장르 아니다 진짜 드론 맞아 하나 둘 셋 아 아 그리로 가야돼? 빨리 빨리 너 쪄졌잖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우산 왜 하나만 가져왔어? 왔지? 하나 둘 아 와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타이밍 완벽하다 안자자? 너 점심 많이 먹었어? 어... 아니 그냥 적당히 먹었어 적당히 여기가 에버리티 아까 닦지 못한 발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닦고 헬로 엔델 안녕하세요 저는 샤워를 끝냈어 하하하하 아오쏘비아 오케이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분위기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있고 이 나무를 인테리어 삼아서 주변에 테이블이나 높은 테이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됐잖아 제로한 카메라 있네 처음으로 이걸 써보려고 짐벌을 처음으로 썼는데 귀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지금 짐벌 고장 났을 수도 있어 큰일이야 진짜 메뉴 프리 아이고 메뉴 보여줄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델 웬델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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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습니다. 이번엔 불가능하니까? 아, 오케이. 코리안 스타일, 아메리카노. 디디, 앉아줘. 야, 앉아줘. 디디, 아이고, 또 잤어. 안돼, 또 잤어. 디디. 디디, 왜 울었어? 꺼져, 디디, 꺼져. 트론. 어? 여기 소개를 한 번 해줘 봐. 여기가 에베리 트레소트야. 여기 보라카이에서 펫 프렌즈리 레소트라고. 그래서 여기 보라카이 사는 사람들, 강아지만 있으면, 아니면 고양이도 여기서 와. 강아지들이랑 놀아. 여기 펫 카페처럼. 한국의 애견 카페라고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갈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처럼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지? 맞아, 맞아. 근데 보라카이에서 그런 거 없잖아. 여기야. 근데 디디야. 너 샤워를 안 했지? 너 지금 샤워를 했지, 디디. 와, 이제 너무 커졌어, 디디. 나 여기서 올 거야? 너 거기 밤보랑 놀아. 디디. 귀여운 강아지도. 트론. 어? 여기 에버릿이 카페야? 호텔이야? 뭐야, 정확히? 호텔이야? 당연히. 선생님이 많아. 에버릿 레스토리라고. 그럼 어떻게 생각해?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남아에 있는 호텔 느낌인 것 같아. 오오오. 야, 너 또 왔어? 아, 카탈로운카라. 귀여워. 너 먹고 싶은 거 있어? 이거 포크베리 바비큐 먹을까? 필리핀탈 그냥 포크베리 바비큐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포크베리 바비큐. 트론이 먹고 싶은 거 두 개 시켜. 오케이. 그냥 포크베리 바비큐. 오, 야. 시카니, 세시반이잖아. 이거 아니잖아. 이거 아니잖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? 여기 아까 해주됐을 때에서 그냥 거기로 직진으로 가면 저는 여기 올 수 있어. 그러면 구글에 헤이주류라고 찾으면 올 수 있는 거야? 헤이주드랑 코콜로코. 둘 다 미쳤어. 아, 로꼬로코가 아니고 코코로코야? 코코로코. 맞아, 코코로코. 코코로코 누구야? 로꼬로코가 무슨 뜻이었지? 미친 사람. 아니, 아까 내가 직원들이 있는데 이거 촬영을 하면서 아, 여기는 로꼬로코입니다. 내가 이랬거든. 내가 실수했네. 여기 더 들어있어. 로꼬로코. 하하하하. 귀여워. 로꼬로코. 하하하하. 왜 갑자기 비 와? 아까 날씨 좋은데. 근데 이게 진짜 필리핀 우기잖아. 어.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멈추고. 오, 맞아. 너 핫커피 지켰어? 어, 나 그냥 주는대로 먹으려고 핫커피 먹을래? 그래서 핫커피 줘 이랬는데? 아, 핫커피 줘. 아, 핫커피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너 이거 알아? 내장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거 알지? 하하하하. 그냥 싸게 팔자. 이거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 줘야겠다. 하하하하. 트론이랑 저랑 뒤몰에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. 2주 뒤부터 이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얼 했냐? 우리 이거 지금 다 사놓고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팔자. 왜냐면 이거는 담배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필 거다. 그래서 트론이랑 나랑 비싸게 주고 샀어. 근데 지금까지 엄청 싸게 살 수 있어. 하하하하. 벌써 이거 세 달 전인가 그래, 맞지? 맞아. 아까 오늘의 커피를 에버리지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다. 아, 하겠는데 오, 오, 뜨거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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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델, 당신이 자신을 소개해 드릴 수 있나요? 저는 웬델 그리고? 웬델, 그리고? 그냥 웬델 보라카이 반갑습니다 작은 커피숍과 레스토랑 여기가 스테이크 그리고 스페이크 스페이크 커피 치즈 커피 치즈 커피 치즈 너무 쉬워